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오시아이오 이선엽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시아이오는 뭡니까? 말 그대로 CIO를 아웃소싱한다는 뜻입니다. CIO가 최고 투자 결정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각 법인들이나 고객들이 최고 투자 결정자를 저로 지정을 해서 현재 큰 법인들이나 정부 기금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자금을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턴키를 그냥 맡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런 큰일을 하고 계시는 꽤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선엽 본부장님 팬분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엽 본부장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 혹은 좀 민감한 문제라도 그냥 과감하게 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한 우리 이선엽 본부장님과 함께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의 장이 미국장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안 좋을 만한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그래도 괜찮게 선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우선 이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그동안의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에 대한 두려워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하셨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었을 때는 사실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있는 현실을 좀 복귀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연준의 판단은 이런 거였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백신 효과가 되게 빠르고 또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숫자적으로 보면 올해 경기 전망을 6.5%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7%가 될 것 같다. 경기는 좋다. 네.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회복이 빠르니 금리 인상 시점을 2년 뒤에 두 번 정도 인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보면 예상보다 빨라져 얘기하면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2년 뒤에 두 번이라고 얘기하면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전제가 금리 인상을 조금 당길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져서 당기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상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 당장 경기도 조치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엄청난 악재가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썼던 백신이라든가 부양책이 너무 좋았고 또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도 아니고 내후년에 두 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표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자체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땐 그래도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는데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오늘 나왔던 지표들 보면 올해 물가에 대한 전망을 1%포인트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물가 전망은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물가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인지로 올라갔지만 내년에 대한 또 내후년에 대한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역시 이 물가가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앞담겨질 수 있던 가장 큰 근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겠죠. 그러면 투자자들 많은 분들께서 초점을 맞출 때 긴축에 맞출 거냐. 긴축도 아니죠. 조금 당기는 거죠. 거기에 당길 거냐 아니면 또 경기가 좋아지는데 초점을 맞출까 해서 달라지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최근까지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연준의 생각도 중요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레리 서머스라는 분을 비롯해서 많은 경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옐렌도 있었죠.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금리 인상을 땡기는 거니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현재 해석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사람들이 연준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이거는 이런 신호야. 경기가 좋다는 거야. 이거는 증시에 나쁘지 않아라고 각각이 다 판단한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이 결과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 이 결과치가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좀 되니까 이거 빠질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이렇게 따라간 건지 또 일단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아마도 더 전문적인 판단을 했던 외국인이나 기관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샀거나 이랬으면 그랬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은 거의 샀고 외국인들은 좀 물론 코스장은 좀 샀습니다만 코스피는 좀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분석을 해서 대응한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우선 이제 우리보다도 미국 시장의 반응이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처음에 점도표 결과가 나왔었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고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조정은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있었던 악재 무기에 비해서는 별로 빠지지 않았죠. 사실 미국부터 그렇게 큰 반영을 안 했고 지금 아마 유럽 시장 보고 계시겠지만 유럽 시장도 유럽 시장 열렸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미국이 왜 이랬을까 이게 정말 악재인가 허재인가 고민을 했었을 텐데 그 결과가 물론 하락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런 정도 악재 치고는 큰 악재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측 예상보다 땡긴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맞지만 일시적으로 변동성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우려는 정도의 어떤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다로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판다 안 판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자체 멤버들에도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기존에 계속 팔았던 걸 오늘도 팔았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해 들어서 사실 미국 금리가 급등했던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매를 보니까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오늘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많게는 2조 8천억을 판 적도 있고 또는 거의 1조 가까이 판 적도 있더라는 얘기죠. 일단 매도 자체가 좋은 규모는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면 뭔가 외국인들도 방향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일단 시각 자체가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변동성 확대에 염두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정프로 질문 괜히 잘못하면 빠딱 맞는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 그렇게 누구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가 좀 강하실 분이지 누구 때린 적 없으시잖아요. 안에 하우스에서 부하직원들 때리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요? 생김새 보고 알아서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때릴 것까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장은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저번에 한번 저희 출연하셨을 때 4월이었죠. 현재 주익시장이 강세장이고 이건 버블은 아니다. 아직도 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강세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뷰는 여전히 유지입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화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을 때 예상보다 길고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세지향이라는 전망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오늘 이제 나온 이 변수 가지고 시장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조금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나왔던 이 연준의 조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분명히 한 7월에나 8월에는 시장을 한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길 것 같아요. 7월이나 8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4월달 5월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뭐냐면 6월달 7월달 나오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좋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런 걸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미국의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추가로 300불 이상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기로는 9월달에 종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미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 그 주들은 20개가 넘는 주들이 이번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 미리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프로그램 자체는 원래 9월의 종료로 알고 있는데 이미 생각보다 많은 주들이 미리 선 종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주들에서 구직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 취업자 수가 대단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6월달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그때 또는 7월달 발표되는 고용지표 그때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때는 안타깝게도 시장이 한 번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오늘 얘기했었던 이 연준의 이 무게를 그때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그 때를 기점으로 즉 앞으로 발표될 물가나 고용지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4, 5월에 고용지표가 좀 안 좋은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반대로 고용지표가 6월 7월에 잘 나오면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좋으니 금리 인상을 앞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 큰 반응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달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7, 8월에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오늘 한 가지 크게 고민이고 아직 제가 해결하지 못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연준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좀 스탠스를 바꾼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옛날만큼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 대한 신뢰? 그렇습니다. 이게 연준은 강하게 물가는 일시적이고 물론 이번에도 바꾼 건 아니지만 물가도 일시적이고 금리를 올린다라면 2023년 이후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4월 달 돼가지고 사실은 약간 생각은 조금 시장이 우려했던 거와 비슷하게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금리 관련 논쟁과 관련해서 연준의 생각이 있었었고 또 래리 서머스를 비롯한 시장의 생각이 있었었는데 현재로를 놓고 보면 이게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모양새를 보면 시장의 의견에 조금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연준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신뢰를 가지고 100% 지켜질 거야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시장 나름대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큰 추세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생각보다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도 있겠지만 뭔가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바로 앞두고 나서는 일단은 확인하고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그럼 연준의 말발이 지금 예를 들어 10이라고 얘기하면 10이 다 먹히는 상황에서 그때쯤 되면 10이라고 얘기를 해도 한 7, 8 정도밖에 안 먹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프로그램 우리가 했는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9월에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주에서는 미리 지금 종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 별로는 이제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취직하려는 의지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 그렇죠? 그렇게 좋게 나왔었을 때 오늘 있었던 이 일을 기억을 하겠죠.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경기가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 이거를 복귀하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을 일부 반영을 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지금 이제 파월아 씨 얘기는 2023년 말쯤에 한 두 번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인 거죠? 그보다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에요? 아니면 2023년 말쯤에 두 번이 거의 확정적으로 될 거라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그 점도표상에서 나왔던 이런 변화들도 사실 한 달면에 변한 거거든요. 한 달면에 이렇게 생각이 변할 수 있다면 다음 달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나왔었던 경기 지표가 일관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좋게 생각했는데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 정도 일과라고 생각했는데 좋게 된 것도 많았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분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해석하는 데 되게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민감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 재료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2를 반영했다면 지금 1.5나 1.78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따라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랑 금리 이건 어떻게 올해 지금 이후로 움직일 거라고 혹시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변수들 자체가 달러의 약세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달러가 조금 반등하는 그림으로 될 것 같지만 이런 달러 반등이 기조적으로 이어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쨌든 간에 1.5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조금 레벨을 약간씩은 올리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셔서 하시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응은 10년물보다는 2년물 금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국채를 볼 때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반영을 하고 2년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하는데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연준이 약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는 해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이해되는 건 당연히 저야 이해합니다만 우리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랑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완벽하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굉장히 과찬을 통해. 이분이 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럼 그 한찜 얘기, 금리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이 상황, 상황 파악을 대략적으로 저희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진격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어떤 포트를 짜서 어떻게 가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일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있는 상황을 일단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하고 지난 시장에 걸쳐서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들도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변하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한 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해 3월부터 올 초까지는 100%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의 수혜가 순차적으로 올랐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지나 보니 코로나 이후에 시장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 전부 다 오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생각보다 클 줄도 몰랐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지 시장에서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전제를 깔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언택트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든가 온라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언택트를 하게 되고 못 돌아다니면 서비스업을 소비를 못하니 자동차를 사볼까? 또는 IT 제품을 사볼까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2차적으로 올랐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부터는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일명 여행이나 항공을 비롯해서 택트주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또 올해 1월에는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즉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양책의 핵심에는 SOC 투자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철강을 비롯한 국영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수가 올랐었을 때 이게 비싸다 싸다 논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주식이 가치주라 오르고 이게 성장주라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 그 시기 시기마다 가장 최적화됐었던 그렇죠? 이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화되고 모멘텀이 있던 기업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는 게 저는 더 타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오른 업종이 무엇인가를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이 오른 업종? 그렇죠. 그럼 지금도 우리 박재영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플랫폼 관련 주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카카오도 되게 좋고 네이버도 좋고 그렇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동반한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실적과 성장을 동반한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 3월달 지난해 3월달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또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랐나 한번 살펴보시면 향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 3월 이후에? 지난해 3월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을 보면 시젠 그런 기업들 많이 올라죠. 그렇죠?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이니까 사실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산 경우고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카카오 빼놓고 의외로 많이 온 게 삼성전자보다도 포스코가 더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그렇습니다. 상승률만 도면 포스코가 삼성전자나 IT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물론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도 뭔가 이런 구경제단에서 흔히 얘기는 사이클 기업들 그렇죠? 철강이니 화학이니 정유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많이 올랐던 이유는 단순히 공급 측면 빼고도 지난 수십 년과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거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다고 판단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경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도 중국도 코로나 이후에 자국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체인 흔히 얘기하는 기업과 관련된 그렇죠? 새로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SK이노베이션도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이런 구경제 종목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기업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밸류체인 이런 거를 형성 또는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구경제 관련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사실 제가 1월인가 2월인가 나왔었을 때 이런 어떤 조선이나 철강 관련주에 대해서 사실 사이클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 상황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정유업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유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국제 유가가 더 올라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과 관련된 투자를 조금 더 합류화시키기 편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유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오를 게 연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빙 시즌이 될 거고 해외여행이 강화되면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항공 수요 이런 것들도 늘어난다고 봤었을 때 정유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더 큰 시계열로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려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기름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가 많이 낮아지면 굳이 싼 기름을 쓰면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전기차를 내가 빠르게 사야 돼 이런 당위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산업적으로 이미 변화가 있으니까 그 투자는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수단이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구경제 관련 기업들이 사실 놓고 보면 앞으로 볼 때 그린 관련으로 경제 구조 바뀐다라고 하는데 뻔히 그걸 앞에다 두고 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최근에는 ESG 투자도 많잖아요. 친환경 투자라는데 이건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어떤 제약도 있을 거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마칠 공급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급자가 새로 들어가기 너무 힘들구나. 그렇죠. 그리고 공급할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기존의 공급자들은 잘 나가고. 기존의 공급자들은 의외로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백사이클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 9월달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쉬었다 다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쉴 때 들어갈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지금 했다가 쉴 때 다시 한번 팔고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갈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뭔가 지금 그래도 내가 정말 할 만한 기업들이 있어서 한다라면 그것도 쉴 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조금 이거와 연관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미국의 금리 얘기와 더불어서 이것도 좀 맞물리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8월 20일 이후에 있을 잭슨홀 연설 또는 9월에 있을 fomc에서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을 발표를 한다라면 저는 그때가 시장의 가장 큰 반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전 포인트?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제대로 상승세를 탈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걸 발표를 하면. 원래 텐트로 막 발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시장에서 저는 반영이 이미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연준의 정책을 보면 의외로 이런 악재들을 해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이 최근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화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달에 slr이라는 제도를 마감한 적이 있어요. slr.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런 표현도 쓰는데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금융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비율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위험 자산 안에 원래는 미국 국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이 국채를 위험 자산에서 빼줬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시중 은행들이 미 국채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시중에서 자금 여권이나 이런 걸 많이 해 줄 수도 있던 제도인데 그게 올 3월 달에 종료가 되면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금도 그때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었는데 미국 금리를 더 오르게 하는 우려로 작용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 이 제도를 종료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해석은 뭐였냐면 미리 선반영됐다. 은행들이 미리 여기에 대비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slr 규제에 대해서 그쳤었을 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했다는 걸 우리는 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회사체를 팔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흔들린 적이 없죠. 잘 보시면 미국이 어떤 조치와 관련해서 미리 시장에 소통을 했고 그리고 그 소통한 결과로 아직 작은 결과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종료가 됐었을 때 실제 시장의 반응은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이제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떤 분도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긴축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는 테이퍼링 곧 할 거란 얘기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테이퍼링 시점에서는 테이퍼링 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그게 악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연준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걸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시장 예측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결과 보고한다. 맞습니다. 확실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걸 지표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테이퍼링과 관련된 악재는 미리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시점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또는 미국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보증수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있겠지만 9월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호재가 또 뭐가 있냐면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테이퍼링이 오히려 얘기가 나왔었을 때 불확실성 해소 내지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 보증수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봤던 신흥국들에 대해서 백신 보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백신 보급이 신흥국으로 보급된다라는 기사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이슈가 좀 완화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브라질이든가 이런 비업들 많이 맞아야 되면 그동안 이분들이 일을 못해서 생산하지 못했던 원자재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가능성. 그러니까 의외로 테이퍼링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안정되면서 오히려 지금 테이퍼링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보증수표가 맞물려지는 구간이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점에서 저는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구경제식들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렇죠? 시장에 제대로 된 상승을 구가하는 게 그 시점 부근부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나리오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개인 돈은 안 많으시죠? 개인 돈도 크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5G 사드릴까요? 5G?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그러시구나.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오늘 좀 갔습니다. 오늘 좀 갔습니다. 5G. 그래서 9월에 많은 분들이 악재로 인식하고 있던 그것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반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상승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한 7, 8월쯤에 약간의 조정 혹은 변동성이 있겠죠.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9월에 다시 전녀를 가다듬는 달려갈 네. 그럼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막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제 계좌가 거의 ETF인데 그래서 이럴 때 좀 잘 좋을 친구들로 모으고 집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아까 말씀 주신 게 그러면 실적을 동반한 성장주 혹은 포스코 등으로 대표되는 국영제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고 때 향상에서 잠깐 쉬었다 가기 때문에 실점도 늦추시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경기 회복이 됐었을 때 정상화 수혜주가 있고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수혜주를 우선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카지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지노 관련 기업이라면 경기가 정상화될수록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정상화가 되겠죠. 그런데 카지노와 관련해서 정상화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뺏힌 금액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리고 세 배로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상승은 한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대신에 그 상승의 한계가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회복되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반면 여러분도 골프에서도 보셨겠지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그걸 즐기겠다는 수요가 또 따로 있겠죠. 단순히 숫자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해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내가 그래도 하겠어. 대표적인 게 항공 같은 경우가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호텔도 엄청 비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경기가 회복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회복돼서 거기서 끝날 기업들이 있고 또는 회복이 되더라도 가격이 올려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즐기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기업을 구분해서 그 경기회복 수혜주를 일단 보는 게 1번이고요. 가격 결정을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 뭐 항공료 옛날에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20만 원돼도 사람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컨셉을 가진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명동을 갔더니 정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말 저도 옛날에 명동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게 우리가 있는 상점 주인들이 바뀐 경우는 있었지만 가게 문 닫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명동지점에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네. 급빌딩이 있었습니다. 막는 역할을 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분들이 더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소비를 즐길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정말 우리 종수 상인 여러분들 또는 이런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소비 금액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소비를 하면 그쪽에서 하던 소비를 어디서 달려야겠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고급 소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인터넷 소비 같은 경우도 생필품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서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각각의 채널들 중에서 생각보다 일부 채널들이 이런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을 또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싼 거는 인터넷으로 막 사니까 인터넷 쇼핑몰도 잘 되고 또 비싼 몇백 혹은 그 이상 되는 명품 백들 같은 것도 판매가 또 열심히 잘 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명품 백 싸지 않은데 정말 큰 돈을 쓰는데 줄 서서 서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풍경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기차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 이후 시장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기차 이후의 시장이요? 전기차와 관련된 그 이후에 즉 지금은 이제 전기차 얘기하면 전기차 관련주 또는 배터리 관련주에만 많이 국한이 돼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많아지면 과연 우리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들은 그 전기차 콘센트를 어떻게 꼽지? 이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거 관련된 기업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책에서 배웠던 금광을 캐러 갈 때 금을 볼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청바지 기업들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이 충전소 관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부터 전기차 판매대수가 늘어난다면 그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콘센트 etf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설치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수많은 전기충전시설이 아파트에 생긴다면 그 아파트가 그 전기용량을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있느냐는 얘기죠. 못했죠.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전기 수요가 아파트 이런 주차장에서 발생을 하면 거기와 가는데 송배전시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란스 테마주로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변압기도 그럴 거고 전압을 올리면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세요. 제 생각에 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엉뚱할 수도 있고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비욘드 전기차요. 그다음에 똑같은 차지만 일단은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차가 가지고자 하는 지향점은 모빌리티 아닙니까? 모빌리티. 결국은 차가 기계가 아닌 전자장비가 돼서 일단 우리가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최적화되는 기업들이 즉 이제 기계 중심에서 기계가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라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라든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눈여겨보고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이제는 핫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담으면 아마 싸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뒤에 마냥 핫해질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3%라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정보의 홍수예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도 많고 아니면 SNS 채널도 되게 많은데 이런 채널들 같은 경우가 과연 뭔가 선제적으로 시장을 봐서 움직이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계속 그것만 추정하다가 따라다니다가 계속 뒷꽃무늬만 따라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닌가 제가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공부를 할 때도 배우는 것보다는 습이 더 중요하죠. 학보다는 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우리가 좋은 학원에서 좋은 강사를 들었다고 다 스카이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도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 거고 결국 그 뒤에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는 많이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내 거로 소화를 해서 과연 이 시장에서 내가 싸게 사는 게 맞을까 또 이거는 또 얼마나 커질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좀 더 해보고 좀 식힐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머리를 좀 식혀서 좀 더 냉정하게 한 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 말씀 정말 아주 인텐시브화 계속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그러면 쉴 시간 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와서요.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국제유가가 2년 만에 다시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전망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유가겠죠. 저희가 하반기에 대한 변수를 내고 본다면 총 6개의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은 P라고 말하는 가격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정상화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화 화학 업종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6월 30일까지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이건 좀 한번 해결은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도 있고 박수석중 팀장도 계시고 신안에는 왜 이렇게 인재가 많은가요? 신안이 좋은 회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안은 어떤 회사입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있는 회사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선협 센터장님, 박수석중 팀장,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 다 신안 분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1부에서 전반전에서 하던 이야기 좀 더 이어서 지금 여러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시기적인 어떤 전략들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계속해서 좀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혹시 또 다른 섹터나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아이디어 이런 거 어떤 거 좀 더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있겠죠. 지금 뭐 자동차 쪽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중국도 어쨌든 조금 있으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중국? 네. 그러면 중국이 옛날만큼 우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사실 시장에서 풀렸었을 때 분명히 수혜지들이 따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니까 뭐 F1F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제가 이전에 중국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다닐 때도 놀랬던 게 뭐냐면 중국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가봐도 변화가 보여요. 그만큼 속도가 대단하다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이 열렸었을 때 분명히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시장이 열리면 제일 먼저 어딜 놀러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돈 벌러 가실 거면 저는 중국 상하이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꼭 가서 쇼핑센터 몇 군데만 가보세요. 정말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중국인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상점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그렇죠. 여긴 다 주어있는데 저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의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그럴 수도 있는데 화장품도 계속 선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바뀌는 선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눈이 데이터보다 6개월이 빨라요. 그거 보고 오면 여기서 데이터로 나오고 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와요. 반드시.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었었고 눈으로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시장에는 애널리스트들한테 관련 분들한테 묻혀보면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들이 갔었을 때도 룰루레몬 아시지 않습니까? 룰루레몬. 이거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었는데 주가도 안 움직이고 있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오른 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상하이 시내 가보시면 바로 그 난징동로 바로 앞에 보면 전세계에서 제일 큰 나이키 매장이 있어요. 거기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아디다 쓴 사람이 없는데 그 뒤부터 뜬 나이키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요즘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는 제가 운동화도 사고파는 한정판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돈 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가서 중국 관련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외여행은 처음 가는 거는 중국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하이. 네, 그렇습니다. 제일 빠르고요. 북경 가보시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큰 쇼핑센터 한 두세 곳 정도. 몇 군데만 가보셔도 많이 안 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푸동지구라든가 이런 데, IFC 이런 데만 방문해 보셔도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거기 갔는데 쇼핑센터 죄다 사람들이 그렇게 붕대 감고 얼굴에 그리고 있으면 아, 이거는 우리의 성형 이쪽으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아,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의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공부를 잘하면 의대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대 자체가 커트라인도 높지 않지만 실제 의사라는 직업을 택해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봤었을 때 통계로 보니까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의 의사의 길을 걷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의대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졸 초인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의사로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사에 대한 개념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성형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의술을 가진 의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거고 한국 의사분들이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을 수 있고 오히려 중국 분들이 한국의 이쪽 성형외과에 와서 하는 그런 관련 제품들을 보고 이게 관련주들이 있다면 그걸 사시는 게 더 낫겠죠. 아 그렇습니까? 혹시 코스닥이 오늘 첫 넘었잖아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코스닥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혹시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부도 앞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지수보다도 종목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대형주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다소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약간의 미국의 스탠스 자체가 금리와 관련해서 이런 스탠스를 보이면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 꼭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온 것 같아요. 시장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금들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아마 비트코인을 했던 분들 입장이라면 그냥 아주 천천히 길게 오르는 기업보다는 뭔가 조금 빠르고 역동적인 기업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있고 나름대로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도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조금 익숙해지던 분들은 주식시장의 느린 그거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로 가지겠네요. 그거 말고도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내년 3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죠. 네. 그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고 이건 절대 저는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하셔도 안 되겠지만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어차피 현상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기업들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실제 수혜가 아니고 학교만 갔다 이런 이유로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시장은 시장인 거니까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이송협센터 정말 대단하십시오.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건 다 좋은데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있지만 이건 조심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는 조금 바꿔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 시장이 너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2008년 이후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시대적으로 볼 때 글로벌 공국가행 시대였었어요. 아시죠. 그렇죠. 중국과 2008년 이후로. 소프람 위기 이후로 시장은 대부분의 산업과 관련해서 공국가행 시장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는 금리를 내릴 때였겠죠. 유동성이 풍부하면 올랐다가 그렇죠.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소비가 좋아졌다가 이 소비가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투자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가 되면 또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추가 고용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직장에 있으니까 돈을 쓰고 이런 어떤 산업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08년 이후에는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과잉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금리만 올리면 금리만 올리면 시장이 끝나는 것처럼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시장이 흔들리는 것만큼이나 주의해야 될 게 현재 분석을 하실 때 2008년 이전의 시장과도 관련해서도 보셔야 되는데 너무 2008년 이후에 길들여진 이 패턴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대표적인 게 주가와 채권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건 원래 같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닌데 금융위기에는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하면 잘하면 결별할 수도 있는. 얼마 전에 아마 우리 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을 거고 그 얘기 중에는 처음으로 투자 사이클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클이 재개됐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유동성의 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가 재개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나도 돈이 필요해라서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면 돈이 회전을 시작하면서 실제 유동성은 되게 풍부해지는 역할들을 해 줘요. 그래서 금리 인상 뒤에도 오히려 시장이 더 달려갈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가 섣부른 판단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맞다라면 의외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부동산도 쉽지는 않겠죠. 다 오른다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좋은 부동산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이전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에 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이거는 2008년 이전에 있었는데 그 외에는 잘 없었던 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2004년부터 2008년 기억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아마 2006년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물론 부동산 규제책도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섰고 부동산 가격이 멈춘 그 자리에 주식시장이 그때 2006년부터 2000까지 한 달음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조심스럽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혹시 지금 역사상 최고가잖아요 지금. 이 지수 자체가 막 부담되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지수가 올라올 땐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빠르게 오른 게 부담이었던 속도의 문제가 있었었지만 지금은 지수가 이 수준까지 올랐는데 시장의 per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낮아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3200대 중후반에서는 15배 정도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11배 12배 왔다 갔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밸리에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조종이라고 봤지만 지수만 놓고 보면 조종 안 받았어요. 별로. 박스권이지만 자꾸 저점이 올라가요. 그렇죠? 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밑에서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의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밀고 올라가다가 쭉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그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가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오면 민감주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9월 이후에도 정말 그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시장이 왔었을 때 1999년에도 그랬고 2004년, 2006년, 2008년까지도 그랬고 잘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 올라갔던 기업들은 가치주가 아니라 다 성장주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기민감주 또는 성장주가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과연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과연 맞는 일인 건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저는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센터장님, 거의 뭐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전노장, 야전사력으로 노장까지는 좀 백전청장, 백전청장, 정말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 얼마가 최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돈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별 말씀이세요. 한 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감동을 했는데 오늘은 한 편의 예술작품입니다. You're Honor.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협 센터장님과 함께 한 시간 이렇게 아주 정말 인사이트풀한 시간을 좀 보내봤고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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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